어? 아, 아유, 빵빵무짓다, 지금. 빵빵무짓다, 지금. 빵빵무짓다, 지금. 빵빵무짓다, 지금. 이게 그냥, 이게 더 그래야 돼. 오, 정말. 그게 이렇게, 형은. 아, 아파. 아파. 아, 너무 좋죠? 어? 아, 아, 진짜 세게 한번 더 해야지 어, 좋아 어, 치우죠? 안마는 안좋아요 몸이 많이 굳어있어서 안마는 많이 아프니까 안마는 안좋아요 원래 몸이 연금을 일일로 굳었어 내 어깨 만지는 사람들은 다 왜 이렇게 완전 피로할 것 같아요 허리랑 승모와 여기 뒷쪽이랑 승모요? 승반이? 승모와 승반이랑 라이브요 승모와 허리랑 만지는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맞추냐 그래서 쉽게 피로하네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3개 좋아해요 그냥 잡았으면 좋아해 그냥 잡았으면 좋아 사랑이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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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